아, 안녕하세요. 헤라 씨도 왔구나.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. 근데 괜찮으세요? 감기 안 걸리셨죠? 아, 큰일 날 뻔했어요. 도와주지 않으셨으면. 그리고 뭐 별거는 아니고 제가 유리창 막느라고 좀 진을 빼긴 했죠.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? 어머, 감사해요. 전 블랙 커피로요. 블랙? 우유 설탕 합시다. 아메리카. 같이 주문하러 가시겠어요? 그럴까요? 네, 가시죠. 누가 어떻게 알지? 몸은 좀 괜찮으세요? 덕분에요. 비서분 보내주셔서 감사했어요. 저기. 그 헤라 씨 옷 주문한 거 꼭 비밀로 해주세요. 왜요? 선물인데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. 여기 있습니다. 블랙 커피. 감사합니다. 먼저 가 있을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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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날 밤의 진실을 알려드릴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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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은 네 남자가 아니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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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. 밤새. 불 꺼진 문을 보며 서 있었어요. 고맙습니다.